TV 스탠드가 기울어져 보여요 스탠드는 TV와 일체형이 아닌 별도 조립을 하기 때문에 TV와 스탠드 연결 부위에 약간의 공차가 존재합니다. 이 공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설치를 진행하여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, 인치가 클수록 기울어 보이는 증상은 더 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는 제품의 이상이 아닙니다. 장식장의 수평이 맞지 않아 기울어져 보이는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장식장 사용법에 따라 수평을 조절해 주세요. 또한 TV 주변 벽지 또는 아트월 무늬에 따라 착시 현상이 발생되어 기울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는 제품의 이상이 아닙니다. TV와 스탠드 재체결 방법 4개의 나사홀에 스크류를 십자 드라이버로 제거한 후 스탠드와 TV를 분리해 주세요. 스탠드를 바닥에 놓고 TV를 위에서 정확히 맞춰 주세요. TV 후면 스탠드를 고정해 주는 스크류를 체결해 주세요. 스크류 체결이 약할 경우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. 스크류를 고정해놓고요. 스크류를 고정해 주는 스크류를 고정해 нельзя 됩니다. 스크류를 고정해볼 게 UK internet Life limited to humans empty 감사합니다.